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총장 김상홉입니다. 사랑빛 자유의 전당 대구대에 입학한 것을 축하하며 이만 대구대 구성원과 더불어서 여러분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대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는 차원이 다른 교육기관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학생이고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책임도 뒤따르는 사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4년 뒤 졸업할 때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첫째 소속학과의 지도교수님을 자주 만나 뵙고 많은 걸 여쭤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둘째 학과 교육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국제처와 진로 취업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문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두드리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게 바로 대학입니다. 대구대 학생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더욱 즐겁고 알차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